작년 한 해입니다. 2022년.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난해 상반기 시장의 정권교차가 이루어진 시기였고 또 지방 총선거 이후 어쨌든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죠.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큰 실패의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잖아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후보 시절부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어요.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,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하겠다. 또 임대차 3법 손질학 뭐겠다.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, 축소제도 등 시장 정상의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에는 이 세계경제위기, 금리 인상이라는 이 기조 때문에 대외 악재의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이 거의 뭐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고요. 그래서 지난해 12월이죠. 12월 달에는 결국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쨌든 심폐소생소, CPR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. 네.